수치, 형체, 인물 그렇다면 이 15%, 사실은 마이너스 15% 수치는 평균 업무 수행을 나타낼 것이다. 무엇 때문인, 무엇 하기로 예정된, 만기가 된 나는 오전 10시에 회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압축하다 암상자는 형태를 압축하고 색조에 따른 질량감을 강조함으로써 저절로 어떤 장면에 수정을 가했다. 분명히 보여주다, 예증하다, 삽화를 넣다. 이는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생활에 지치는 경향을 보여준다. 지하실, 건물의 지하층 그는 지하실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신성한, 성스러운, 종교적인 이 쌓아올린 더미는 신성한 돌멩이들, 머리카락을 꼬아 만든 끈과 진주조개로 이루어진다. 특허권, 특허의 1990년대에 특허법이 종자품종들의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개인종자 회사를 위한 시장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안내, 광고용 책자 나는 우리 지역의 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무료 프랑스어 회화에 관한 안내 책자를 집어들었다. 기부하다, 능력, 자질 등을 부여하다 자연선택은 우리에게 세상을 고의적으로 부정확하게 보고 듣는 두뇌를 부여했다. 우선순위를 매기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한 사항에 우선순위를 매기지 못해 목표에 도달하는 일로 고심한다. 우선순위를 매기가는 Under the